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인즈 머니플로우의 cwcount.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달이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왜냐하면 비트코인 성적이 엄청 상승장이 가능성이 제일 큰 month. October, November, December. 그런데 꼭 그게 지금까지, historically, past가 그랬다고 해서 지금 내가 10월, 11월, 11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가 지금 오차파도 투자자들이, 오차파도를 지금 엄청 엄청 올리는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안타깝게도 우리 브라인즈 머니플로우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쉬어보니까 한 112개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을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시청을 잘해주시고 저를 소포만 해주신 거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비춰주는 사진, 우리의 hurting mentality, 우리의 공중심리 때문에 저는 이 엘리아파동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공중심리가 어느 상태에 있을까, 공중심리가 1에 있을까, 2에 있을까, 3에 있을까, 4에 있을까, 5에 있을까를 저는 지금까지 잘 카운트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뭐 프렉토 이벤트는 다른 그 서브웨이즈, 참 그걸 다 일일이 찾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공중심리라는 이 mass psychology, 그러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항상 비슷비슷하고 누가 이걸 사가지고 성공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사고 싶고 하고 따라하고 싶고 누가 팔았으면, 자기 친구가 뭘 팔았으면 이거 왜 팔아 그러면 어? 진짜 나도 팔아야 되나? 그래서 같이 팔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행동, 이게 특성이에요. We have hurting mentality, 따라가는 멘탈리 때문에 1, 2, 3, 4, 5가 생기고 따라가는 이 공중심리 때문에 패턴이 생기고 그 패턴이 생긴 다음에 또 다른 패턴이 또 나타나고 그 패턴을 인식하면 우리는 다른 패턴을 또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랄프, 넬슨, 엘리엣, 엘리엣 파운더 이것을 완전히 인벤트한 사람은 진짜 지니스 같아요. 특별히 비트코인 분석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 분석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buy, sell, hold 할 때 매수, 매도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 세계 뉴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뉴스 나오는 거 뭐 김종훈이 또 어떻게 했나, 우리 부동산 시장은 또 하락하나 무슨 뭐 또 수출 수익은 어떻게 되나, 코로나 이런 것들이 다 증권시장, 채권시장, commodities market 거의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이것을 이룰 때문에 매수할까. 지금 경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또 우리 연준이 어떻게 할까. 우리 또 우리 삼성, LG 분기는 어떻게 나올까. 재무제표가. 그게 또 안 좋게 되면 우리 또 우리의 테크놀로지 섹터는 한국에 있는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IT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은 이런 것들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모인 사진으로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따라가야다. 그렇죠? 근데 이 증권, 채권시장은 여기에 좀, 이 궁중심리에 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우리 네이적 리액션. 왜냐면 뉴스가 나오면 그래도 물팍을 팍 치면 어떻게 돼요? 물팍이 팍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네이적 리액션이 프라이스 액션에 좀 있죠.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이 잠깐 그 카운트에 벗어날 수는 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뉴스가 큰 트렌드는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비트코인 분석을 할 때 아 참 우리 비트코인은 그냥 퓨어 순수한 궁중심리지 주권시장, 채권시장, 채권시장 모든 금융시장은 아 또 CEO도 걱정해야 되고 재무제포도 걱정해야 되고 분기도 어떻게 떠나고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연준도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리딩은 엘리아 파동이랑 너무 지금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리가 퓨어하고 이런 인플루엔초, 이런 인터퍼런스 이런 영향을 주는 이 에펙트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좀 이렇게 카운트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궁중심리 이거 비트코인이라면 만약 알트코인은 양들이 한 몇 개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궁중심리가 더 강할수록 더 강할수록 더 리딩은 더 퓨어하고 더 정확성이 더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저는 this 영어로, 잠깐 영어로 this is the most powerful tool in analyzing 비트코인. 너무 심플하지만 제가 영어로 했지만 이것은 매우 강한 매우 강한 비트코인을 분석하는 분석 도구예요. 이 1, 2, 3, 4, 5가 그 궁중심리에 사람들이 사다가 다 팔면 다 같이 다 팔고 또 같이 또 흥분해가지고 오마이갓 하고 이제 엄청 올라가겠다면 다 이제 궁중심리가 3차를 다 올려서 근데 또 4차를 이제 오면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좀 더 빠져나가고 그게 궁중심리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차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마지막 5차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4차 파도는 너무너무 지루했죠.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4, 5, 6, 7, 8, 9 6개월 지나면서 이제 거의 다 7개월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4차 카운트는 거의 다 끝나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프렉토 이벤트 그 트라인거 안에 있는 거 이제 드디어 웨이브 2에 안에 들어있어요. 조금 이따 내가 분석 들어가지만 근데 우리는 이 이 지금 랄프 넬슨 엘리에쉬 이것을 발견한 거에 또 피버나치 피버나치 릴레이션쉽을 쓰면 우리는 2차 파도가 대충 어디로 갈까 4차 파도가 내려오면 대충 몇 프로 올라갈까 또 5차 파도 재는 그런 도구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다가 피버나치를 더하잖아요. 1차 파도가 가면 2차는 흔하게 가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피버나치 번호로 2차는 좀 심하다. 왜냐하면 2차 파도의 이 궁중심리는 1차를 안 믿는 거예요. 1차가 이거 그냥 갑작스레 올라왔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 팔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 62% 내려가요. 그 다음에 근데 다 판 사람이 다 빠져나간다면 매도하는 사람이. 근데 다시 올라올 때 막 엄청 굿 뉴스가 있고 막 진짜 막 엄청 그 긍정적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신뢰가 되고 근데 이 궁중심리가 엄청 모여. 와 이거 진짜잖아. 여기서 그냥 매수를 그냥 엄청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흥분하는 Thrill 이벤트가 와가지고 궁중심리가 그 큰 궁중 양들이 엄청 모여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심리예요. 근데 그 양들이 이제 모인 다음에 엄청 올라간 다음에 또 아 이거 이러만큼 올라가는데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좀 팔아야지 내가 내 내 주머니에 담을 수 있다. 그 궁중심리가 이제 4차 파도인데 이 4차 파도는 2차 파도보다 그렇게 심하게 내려가질 않아요. 흔할 때는. 100% 개런티가 아니라 그래서 4차 파도는 대충 흔하게 가면 한 38% 조금 더 밑으로 가면 50% 거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이제 올라가면 또 이제 또 하나의 굿 뉴스가 컴퍼니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잘하는 것은 항상 3차 파도나 5차 파도나 긍정적인 뉴스를 완전히 뽑아내서 그냥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아 또 또 매도한 사람이 다시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여기도 이것도 먹어야지. 그럼 또 다시 또 궁중심리가 다시 올라가서 이게 또 5차 파도는 여기 윌레시피 있잖아요. 5차 파도가 흔할 때 갈 때는 1대 1로 간다. 그래서 여기 1 여기 내 마우스로 1 옆에 1.00 있잖아. 5도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랑 2랑 흔하게 갈 때는 5차 파도는 1차 파도랑 거의 다 똑같이 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1.618 써있잖아. 2에서 1.618 1.618 대충 2차 파도가 끝나면 3차는 대충 한 162% 간다. 대충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측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흔하게 볼 때는 그래도 여기서 2차가 끝나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2차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1차를 여기를 가격이 5불에서 10불까지 갔으면 그 5불을 곱하기 1.618 161% 161% 하면 아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기 전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3차 파도는 지금 세븐하트 1불에서 10불에서 10불에서 1.618 그러니까 3차는 한 161% 1차 길이의 한 162% 가겠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또 프랙터 이벤트를 재면서 이게 진짜 161% 갈까 좀 그때는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이 랄리가 상승장이 갈까 그래서 이 페보나치 엘리아파동 컴보네이션 컴바인 It is unbelievable 궁합 응? 매력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요. 이 두 투어가 같이 그래서 저도 어쨌든 특별히 이 조종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년에 올 때는 우리는 이번엔 38에 갈까 50 갈까 68 갈까 항상 내가 내 웹사이트에서 항상 382 50 618 우리는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서 대충 시간이 지나면 대충 이렇게 파동 카운트가 지금 그려졌으니까 우리는 한 50% 갈 것 같다. 왜냐하면 C파동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좀 measure 좀 잴 수 있잖아요. 근데 without this without this 비트코인 시장은 its 추측 왜냐하면 재무제표도 없지 캐시플로우 그런 것도 리딩할 수 없지 이 섹터 인더스트리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드만드가 얼만큼 있는지 IT 쪽에 스마트폰이 얼만큼 사람들이 사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store value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분석을 아니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12345 ABC 사실은 심플하진 않죠. 여기서 12345 안에도 프렉터빈도 있고 또 ABC도 ZIGZAG에서도 있고 플래스에서도 있고 트라이앙고일 수도 있고 더블조정 출버조정 combination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 역할은 이것을 어떻게 비트코인 차트에 인터프리트 하나 그게 저의 역할이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메이징한 투어가 있지만 카운트를 못하면 카운트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뭐 내가 100% 능력자도 아니지만 카운트를 어느정도 해줘야지만 우리는 프라이스 액션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봐도 이 카운트를 잘하냐면 진짜 경험이 필요해요. 진짜 10년 20년 30년 40년 5년 또한 카운트하는 사람이랑 한 1년 2년 사람이랑 3대가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폭락도 받고 이것도 받고 조종 얕은 조종 큰 조종 증권시장 채권시장 이것도 다 해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딱 보면 대답이 바로 나와요.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한 번 더 한 번 더 리뷰를 하면 우리는 1,2,3,4,5 가 그려져 있고 이 그려지는 거는 1번은 근정적 2번은 비관적 3번은 엄청 근정적 4번은 비관적 근정적 근장적 비관적 근정적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조종이 비관적 낙관적 비관적 낙관적이라고 전국 여기에 베이스크한 로어는 2차 파도는 내려올 때 내가 말했잖아요 60% 내려지만 당연히 100%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1불 시작해서 10불까지 가가지고 2차 파도는 1불까지 갈 수가 있어요. 99센트만 가면 안 돼요. 더 밑으로 3차가서 4 4는 절대로 1파동에 오버랩이 안 되고 제일 베이스크한 프리스모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차 안에 있는 이 다 2, 3 5 1, 3, 5 안에는 똑같이 또 1, 2, 3, 4, 5 있고 그 또 똑같은 1, 2, 3, 4, 5 그 조그만 1, 2, 3, 4, 5 안에 또 1, 2, 3, 5에 또 1, 2, 3, 4, 5 그거를 프랙토 이벤트 인피닛 계속 프랙토 이벤트가 거기서 돌아가는 거죠. 이 프랙토 이벤트가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어느 정도 하지만 어느 정도 근데 우리 구독자들도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이 프랙토 이벤트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다 프라이석션 다 맞추고 잡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그냥 아까 보여드린 궁중 심리 양들이 그냥 돌아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랄프 레슨 엘러시에 발견해가지고 와 계속 보니까 프랙토 트라이석션에 패턴이 들어있네 항상 원래 갈 때는 다섯 카운트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다섯 카운트로 내려가고 내려갈 때도 근데 조종일 때는 트리 카운트로 내려가고 트리 카운트 아니면 트리 카운트 아니면 다섯 카운트로 옆으로 가고 아니면 트리 카운트가 두 번 있어서 더블으로 가고 이런 게 보이네 해서 1930년도 랄프 나스엘링 이것을 랄프 나우슨 엘리엣이 이것을 탄생시켰죠. 이런 너무너무 소중한 도구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 랄프 나스엘리엣에서 하늘에서 밑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이 도구를 백코인 때문에 발견했구나.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기가 막혀요. 어쨌든 이렇게 막 프라이석션이 딱 그거 데려갈 때 왜냐하면 제가 8월 29일 날 원투 원투가 아니고 이제 아 여기서는 웨이브 와이가 트라이젝으로 더블 조종인데 좀 어려운 더블 조종이다. 더블 3 그런데 더블 3인데 끝부분이 웨이브 와이가 트라이젝으로 끝났다. 그걸 추출했는데 지금 그거대로 잘 가고 있어. 저번 주 보셨으면 A B C C로 준다면 D로 가고 D에서 E가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웨이브 E가 항상 짧게 끝나. 그래서 이번 것도 짧게 끝나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따가 분석에 들어가지만 좀 3, 8, 2, 15 보니까 Maybe we might have to look at 59,000, 60,000 So 하면 5만 9,000 6만 불 I'm not sure. 그런데 내가 제일 프라우드하게 그려진 엘리엘 파동 제가 서울경제에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여기서 수익을 말하다 해서 그때는 브라인스 머니플로우 되게 유명한 브라인스 머니플로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전에 그 수익을 말하다 쇼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비트코인 Monthly Lock Scale 그러니까 상승장이 상승장이라고 볼 거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3차는 이루어졌고 3차가 그때 6만 9,000 불 간 다음에 4차가 조금 안타깝지만 좀 예상보다 많이 갔어요. 4차가 그런데 4차가 Basic Rule 여기에 있는 Basic Rule 여기 어디였죠? 어디였죠? 여기 4차 파도가 1차 고가까지 밑으로 가면 완전히 카운트가 틀린 거예요. 저도 당연히 걱정을 했죠. 이렇게 여기 3이 6만 9,000 가서 4차가 어디까지 갔어요? 4차가 15,000 어디까지 갔잖아요. 여기 비슷비슷하게 여기는 13,764 그런데 15,000에서 13,764 안틀고 뚫었으면 이 카운트가 아니죠. 그런데 나는 우리 Ralph Nelson Elliot 만들어낸 도구를 믿으면서 Price 섹션은 하나, 둘, 셋 에 안 끝나고 6만 9,000 가서 내려올 때 2022년 전 FTX 권도연 사기 전에 시장이 엄청 내려갔죠. 거기서 저도 맨 처음에는 ZIGZAC 트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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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Expand 플랫 패턴 이래 그런 인식 했죠. 그런데 이 9월 8일 2020년도 Exactly 4 years ago 딱 4년 전에 우리 빅코인 Monthly Lockscale Elliot 파동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큰 그림을 이 5차 빨간색 할 때까지 팔지 말아라. 걱정 마라. 1, 2, 3, 4, 5 빨간색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사진 4년 있다가 4년 있다가 이제 보십시오. 1, 2만 보고 3, 4는 여기서 진행됐어요. 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냥 4년 있다가만 드라이한 거 1, 2, 빨간색 다음에 팔로우 하십시오. 1, 2, 빨간색 오케이 1, 2, 빨간색 3, 4 15,501 13,764 No overlap 4차가 1차를 안 뚫었죠. 계속 Elliot 파동 Basic Principle 잘 따라가요. 좀 마음은 아팠죠. 괴로웠죠. 스트레스가 많았죠. 저를 많이 의심했죠. 그쵸? 근데 FTX 사건 권도영 사기 그래도 Crypto Winter 문제 Bing Stage 그러니까 I Stage가 완전히 그냥 최악의 악의 악의 감정이 그때 11월달 2020년 겨울 11월달 2022년도 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독자들한테 여러분 1, 2, 3, 4, 5가 C파동이 다 보이고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상승장이 열리고 오차 빨간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1, 2, 3, 4, 5 골드 색깔 파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서 그려가지고 이거 다 다 맞아 떨어졌는데 끝에서 오차가 오차 빨간색이 완성이 안 된다고요? 4년 동안 너무너무 잘 갔는데 여기서 그냥 이따가 그냥 내려갈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대통령 선거도 지금 조롱파워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비트코인 하나도 안 가지는 사람들 특별히 이 개미들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내 계절을 보니까 2천만 원을 벌었는데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9월 8일 2020년도 4년 전에 그려진 사진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계획대로 가고 있고 4차 팟 안타까운 건 4차 팟 가 좀 깊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차 빨간색 안에 오차 골드색 오차 골드색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 4차만 끝나면 4차가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4차가 그래서 이 5차 이 엄청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릴 투자들이 지금 이 사일라인을 기다려서 왕창 사들인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7만 3천 6백 666 불을 지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카운트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게 실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카운트 하시는 분들은 카운트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스하면 이 탑을 미스하면 우리는 여기서 큰 여기 이 사진도 보이지 않아요. 끝나면 어마어마한 조정. 조정도 일자로 안 가겠죠. 비관적 낙관적 비관적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큰 사진 큰 사진은 엘리아 파동은 미스는 별로 안 합니다. 안에 있는 여기서 대표님 4차가 여기 있다는데 올라가다가 또 아니까 데드 어디서 사는데 제가 신입니까? 노! 그럼 저는 역할은 이 패턴이 아니면 그 다음 패턴이 뭐냐 다음 카운트 내가 항상 여기서 반복하잖아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랑 구독자들이랑 여기서 어떻게 모실까 근데 8월 29일날 내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8월 29일날 8월 29일 저 구독자 사이트에서 데일리 사진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파드릴게요. 8월 29일날 보면 우리는 진짜 어떤 도구가 8월 29일날 이렇게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지금 C 끝났고 D는 64,700이 끝났고 이제 지금 내려오는 게 저는 E 같아요. 근데 E가 어쩌면 엄청 짝이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난 되게 중요하다. 6만 5천 50만 넘어져라. 넘으면 엄청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넘으면 5차 골드 색이 드디어 이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 지루한 이 괴로운 이 여름에 완전히 너무 더웠고 비트코인 프라이스만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 이게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ppd에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그렇죠? 걱정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분들이 뭐 1, 2, 3, 4 오면 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프랙토 이벤트 비트코인을 보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1, 2, 3, 4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4가 끝날까 말까 여기 마지막 이 프랙토 이벤트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여기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쭉 안 내려가죠? 이것도 왜냐하면 A 파동은 1, 2, 3, 4, 5가 있고 B 파동은 ABC가 있고 C 파동은 1, 2, 3, 4, 5가 있고 그렇게 또 가겠죠?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당연히 올라는 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 버거 마켓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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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우리의 여기서부터 2009년 아직 안 보이죠? 2009년부터 시작한 보호 마켓이 원 블루 사이콜 두구이 그러니까 이 사진의 이 원이 이 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 지금 막 대통령 헤르스가 대통령 폭락한다 트럼프가 대통령 그런 거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그거 완전히 그냥 헛소리고 완전히 트래쉬 뉴스 이것만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을 미리 엘리아 파동이 파주잖아요. 그려주잖아요. 매수하는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주식시랑 다 같이 같이 폭락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just my 추측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 레이나 여기서 무슨 이벤트가 이렇게 큰 비코인에 조정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믿는다면 저도 여기서 그냥 2차를 그냥 저는 견디고 그냥 나에 있는 나의 콜도 원래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거 그냥 냅둬까 하는데 나는 이 조정이 너무 클 것 같아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캐시를 1,2,3,4가 끝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2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렌지 카운트가 끝나면 저도 저도 이 2차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진짜 opportunity가 너무너무 잘 맞아서 이제 우리 2차 2차 블루색 조정이 어느 정도 ABC가 그려지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딱 딱 살 때 딱 바닥에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래도 대충 근데 5 카운트가 있고 3 카운트가 있고 5 카운트가 거의 다 그려지면 우리는 거기서 찬스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카운트를 하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대충 거의 다 이제 매도가 조정이 끝나간다 매수 여기서 매수를 안 하면 큰일 나요 왜 이 3차 파도 이 3차 파도 블루색깔의 사이코드그의 무브먼트는 이것은 1차 파도 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고 1차 파도 봐봐요 2009년도에서 2025년도 끝났다 봐요 오케이 2009년도 그게 1차 파도 이게 1차 그러면 3차는 1차보다 훨씬 더 긴 이벤트인데 2024 마이너스 2009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내 생각에는 그 3차 파도가 어쩌면 7억 8억 9억까지 보낼 수 있고 who knows maybe 5억 6억 I'm not sure 근데 지금 시간이 지금 리밋 돼가지고 1차는 여기까지 하고 2차는 이것을 ING 시켜서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Until then This is Brian signing ou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인스 머니플로우의 또 CWCount.com 대표 브라인입니다 네 우리 지금 4차 파도 4차 파도의 성격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빅코인 카운트 D까지 간 다음에 반등이 와서 저는 지금 프린트를 보니까 지금 6만 3천불 6만 2천 9백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한번 6월 29일 사진 6월 29일 사진 이때쯤 있어서 C도 안 걸어져 있고 오케이 이거는 지금 8월 29일 날 찍은 사진이죠 C 내려온 다음에 D가 오고 E가 이제 내려와야 되죠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4차 4차 파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3 3파도 그러니까 이 골드 색깔 밑에서 3을 재면 우리는 거기서 지금 4차 파도가 얼마큼 내려왔다 한 50% 내려오면 4만 9천 2백 9십이 내가 그랬잖아요 4차 파도는 얕게 가면 38% 내려가고 3차 파도에 아니면 조금 깊이 가면 50%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4차 파도의 지금 성격대로 하나 내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ppt를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4차 파도 특성 News is diminished 뉴스가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여름에 7월 8 9 그렇게 큰 뉴스가 있었습니까 백호인에 아주 그냥 진짜 큰 이벤트 뉴스가 좀 별로 없었죠 되게 재미없었죠 그리고 Weak long stay quick profit 약한 투자들은 내가 지금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내가 한 3천만 원 놓치 산 비트코인에 그래도 한 천만 원을 2개 받는데 살까 말까 하는 사람이 그냥 팔아버려요 선해를 갈까봐 오케이 4차 파도의 흔적위에 매도랑 매수랑 계속 싸우고 그리고 volume dries up as the price section becomes choppy the price section typically move sideways or very shallow price section typically move sideways 4차 파도는 대충 옆으로 가고 얕게 간다 가격 움직임이 고르지 않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가격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옆으로 움직이거나 매우 얕게 얕게 움직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보십시오 각 section이 어떻겠어요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또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내가 안 보여줬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케이 sorry 그 다음에는 4th wave is usually time consuming event time consuming event 시간 소모죠 그러니까 시간을 넘을 끈다 that looks directionless 이 방향성도 없고 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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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한다 시간만 엄청난 소비한다 그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시간만 소비하고 방향성도 하나도 없고 너무 4차파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4th wave usually retraces 38.2% or 50% or wave 3 oh my god 어떻겠어요 여기서 놨잖아요 50 49000 딱 49000 제일로 우리의 이 트라잉거의 로우 포인트가 4950 507 아치니까 3차 골드 색깔의 2차 골드 색깔의 3차 길이를 매출하니깐 49292 어떻게 했어요 이 말대로 507 아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캐릭터 리스틱 이 지금 성격을 100% 따라가고 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 걱정은 당연히죠 아니 뭐 걱정을 걱정이 아니라 자기 계좌를 맨날 체크하면 조금 올라갔다가 왕창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죠 6개월 동안 그냥 계좌에 아무 움직임이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제 4차 파도의 특성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머지 있는 이 5차 골드 색깔의 특성을 받지 않을까요 캐릭터 리스틱 personality 성격 그래서 5차 파도의 성격 뉴스 is overwhelmingly bullish as more market participants pile on 이따가 이제 5차 시작할 때 뉴스가 엄청 긍정적인 것 낙과적인 것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을 엄청 흥분하고 분명히 메인스트리 미디어에서도 와우 최고가를 깼습니다 7만 3천을 지금 8만 벌 했는데 드디어 1억을 넘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 없이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을 넘었습니다 그런 또 헬라인이 또 나오고 또 여기서 무슨 헬라인이 나오겠죠 저는 추측하면 차이나가 중국이 비트코인 허락한다 아니면 대한민국도 비트코인 ETF를 허락한다 뭐 그런 뉴스가 오겠죠 이건 100%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런 뉴스가 우리 군중 심리 투자들을 더 흥분시킬 거고 그래서 파켓을 내면서 나도 살래 비트코인 그러면 이제 오차파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bullish sentiment becomes extreme 이게 낙관적 감정이 극당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blow off top blow off top이 뭐냐면 여기 이제 monthly 사진을 보면 이런 blow off top 있잖아요 이걸 blow off top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서 미친듯이 올라가서 여기서 아직도 blow off top은 없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큰 조정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이런 blow off top 여기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여기서 낙관적인 감정이 극당적으로 변합니다 그 극단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브라인스 머니플로에서 이 BTC 분석을 시어 안해도 여러분들은 이따가 이 극당적인 어디를 가나 비콘만 얘기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안에서도 비콘 얘기하고 어디서 밥을 런치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비콘 얘기하고 그때가 극당적이에요 그런 그럴 때 사실은 조심을 해야 돼 우리는 그쵸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만 카운터를 봐야죠 카운터가 5차 파도가 끝나는데 어디를 가나 비콘 얘기하나 그건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리고 레이커머스 마음앤봇 팝 인베스토리 리테일 인베스토리 개미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join the party 개미투자자들이 제일 잘하는 법이 뭐예요 탑에 사는 거 다 간 다음에 여기서 와 지금 여름에 6만부짜리가 지금 12억인데 여기서 할까 10억이 아니라 1억 2천 죄송합니다 1억 2천인데 여기서 할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volume dries up and many momentum indicators start to show divergence 그러니까 bearish divergence가 있는 거죠 price action은 올라가는데 RSI MACD 그런 거 보면 힘없이 올라가는 거 또 근데 그거만 보면 안 되죠 그건 또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또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multiple 그냥 저는 엘리아 파동 투자 심리 분석 도구를 딱 메인에 넣었고 옆에 있는 supplemental measure들을 보죠 특별히 파이사이클 top indicator 그 파이사코 top indicator는 지금 야구 야구 타자가 배팅하면 지금 배팅 바이사이클 100% 100% 100% 100% 1.00% 1.00% 아니 배링 에브리지가 잘하면 3.300% 오타리는 지금 .294% .30% 300% 근데 대충 에브리지가 한 .250% 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든 professional 야구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그 top indicator들은 특별히 파이사이클 top indicator 지금까지 하락장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파이사이클 top indicator 보여드립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파이사이클 top indicator 있어요 있으면 여기서 이 top이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현해줘요 트레이딩 뷰 있으신 분들 파이사이클 top indicator 쳐봐요 그러면 BTC에 그러면 나와요 이 빨간 빨간 이렇게 제일 중요한 쟁점은 빨간 라인이랑 오렌지 라인이 만나다가 빨간 라인이랑 초록색 라인이랑 오렌지 여기 보십시오 초록색 라인이랑 몇 번 설명했어요 초록색 라인이랑 오렌지 라인이랑 같이 있다가 같이 만나서 헤어질 때 오렌지가 초록색 헤어질 때 하락장에 왔고 여기서 또 만났죠 근데 여기서 오렌지 라인의 초록색 라인이랑 헤어질 때 하락장에 왔고 여기서도 이제 안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이제 같이 가요 여기서 같이 붙었죠 붙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초록색 라인이 올라오면서 오렌지랑 바바 하면서 하락장에 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선 만나지도 않았죠 오렌지랑 초록색 라인이 같이 가는 것만 보십시오 붙어있는 거 여기 붙었잖아요 붙어있을 때 헤어질 때 초록색이 오렌지 라인에 바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락장이 왔어요 여기는 아직 우리는 근처도 안 갔어. 무슨 얘기를 하냐 아직 괜찮다 오차 파도가 그려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여있을 때 모여있을 때 팔지 말고 여기서 틈이 생길 때 근데 이 틈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거 Month 3인데.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Elliott Wave Count 파동 카운트를 보면 대충 여기다 그리고 초록색이랑 오렌지성이 같이 가고 있어 근데 오차 파도가 그려지고 있어 그러면 이따가 초록색이랑 오렌지랑 틈이 생길 거라고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Elliott 파동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100% 다 맞췄습니다. 하락장은. 큰 하락장 그래서 여기서든 저는 이게 잘 맞춰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그 오차 골드색 안에 1, 2, 3, 4, 5가 어떻게 그려지는 를 의지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떠나서 지금 옵션. 특별히 블랙락 그 IBIT ETF가 옵션 허락을 받았어요. 옵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뭐 매도 매수는 똑같지만 여기서 만약 진짜 근정적으로 하면 엄청 매수하는 콜 옵션 사람들이 사가지고 엄청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훨씬 더 높이고 이거는 완전히 근정성이에요. 완전히 낙관적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옵션을 지금까지 무슨 ETF야 한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IBIT ETF가 아니라 옵션 컨트랙을 레버리지 걸어서 크게 살 사람은 옵션 사라. 지금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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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은 20만불 간다. 응?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냥 20만불이 한국 돈으로는 한 환율로 하니까 1.3 곱하기니까 한 2억 어... 20만불? 한 2억 6천. 2억 7천. 2억 8천. 오케이? 아니 이런 그냥 제너럴 헤드 라인에 와우 이렇게 얘기해서 헤드 라인에 가서 바로 매줘야겠다. That's silly. 그리고 또 이런 또 이런 사진이 요새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이런 뭐 SNS에서. 이거는 트위터에서 내가 가져왔지만 뭐 여기서 딱 보면 뭐 20만불 비코이 써있고 뒤에 있는 사진은 Donald Trump. Donald Trump가 되면 20만불. 뭐 카말라 헤르스가 되면 무슨 이런 silly 헤드 라인. 그래서 뭐 11월 뭐 4일인가 5일?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 카메라 헤르스가 되자마자 그럼 팔을 거야. 때문에 That's stupid. 그쵸? 그 11월 달에 파동 카운트를 보면 야 여기서 오렌지 카운트 지금 1 2 가서 3 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판다고? No way. 이런 그냥 것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 버리십시오. 신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내리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선거를 바라보잖아요. 그쵸? 바라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이고. 이제 10월 달만 지나면 11월 초에 바로 선거인데 여기서 어떤 여기서 그 비코인의 그 매개진에 딱 선거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래서 2016년, 2017년은 오렌지예요. 이거는 선거가 벌써 다 돼가지고 비코인 프라이스 섹션 어떻게 됐나. 오렌지 색깔. 2016년, 2017년. 당연히 선거 다음에는 결국적으로는 대박이었죠. 시간 좀 걸렸지만. 그리고 이제 2020, 2021.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겨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바로 그냥 큰 상승이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는 좀 시간을 좀 끌은 다음에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하얀 거. 하얀 거는 우리 지금의 모습. 이제 우리 9월 달이 이제 마감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If the history repeats itself.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What's the guarantee? Guarantee가 어딨어? 근데 저는 왜 이게 성공적이냐면 우리 1회 파동 카운트. 그 오차파도 골드 색깔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동의해요. 만약 카운트는 완전히 반대인데 이게 있다? 난 그럼 이거 안 보여드릴 거 같아. 그러면 이런 것만 믿고 그래서 옛날에 3번이나 다 그랬으니까. 헬빙 1, 2, 3가 다 성공적이라는 순간. 4도 100%다. 나는 내 재산을 다 팔고 여기다 올린 하겠다. That's stupid. That's stupidity.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지금도 이렇게 될까?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카운트가 지금 하얀 라인이 이것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크게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특이한 포인트인데. 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9월 24일에 지금 비트코인 프라이스 액션은 6만 3천 6만 4천 7백 가다가 지금 6만 3천에서 멀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9월달이 괜찮아요. 성적이 지금 6%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9월달은 최악의 비트코인의 성적이지만 상승장에. 그러면 다 보면 엄청 엄청 하락, 아니 엄청 하락장은 아니지만 다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만약 9월달이 초록 색깔로 끝나면 미국은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이랑 참 그게 참 특이한 게 한국은 초록색이 내려간 거고 빨간색이 올라간 거고 참 그게 혼돈이 돼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anyways. 근데 초록색이 끝나면 지금까지 10월, 11월, 12월이 대박이었어요. 2023년 초록색이 끝났죠? 10월, 11월, 12월. 6월달 지금까지는 6.19%예요. 이거 그저께 다 와있었다는지가 좀 내려갔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게 계속 초록색으로 남아있으려면 밑으로 보십시오. 5만 9천 불 밑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엄청 중요한 뜻은 아니지만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9월달에 파란, 이 녹색으로 끝나면 10월, 11월, 12월이 다 녹색이었어요. positive. 2023도 positive로 끝나서 초록, 초록, 초록. 그래서 만약 5만 9천 불에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 하여튼 9월 말일 날, 이게 5만 9천 불 위에 끝나면 이게 초록색이 끝나서 우리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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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ositive한 상승장이 기록될 거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비트코인 한 0.25, 0.30, 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고 팔까 말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개인의 취자들, 이거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 월렛, 이 하나 월렛은 9월 6일 날, 2625개 비트코인을 9월 6일 날, 9월 20일까지, 14일 동안, 23,732, 23,732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2만 1천 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14일 동안. 14일 동안 1조 8천억 어치 지금 비트코인을 사드렸습니다. 오케이? So, 지금 살까 팔까 망설이고 하나도 아닌데 지금 내가 3천만원짜리 비트시를 뭐 한 천만원 샀다봐요. 그래서 지금 이익이 지금 200%예요? 지금, 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익이. 근데 지금 너무 흔들려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진짜 카말라 헤라스카 때문에 완전히 바닥나니까 지금 여기서 팔을까? 그런 사람들, 이런, 이런 고래도 지금 14일 안에 1조 8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야죠, 그쵸? 이게 뭐예요? Affirmation, confirmation that 비트코인 is going to go up big time. 아니겠어요? 왜, 지금 무슨 말 했냐? 지금 이게 확인 아닐까? 이게, 이게 confirmation 아닐까? 이게, 이게 신뢰를 주지 않을까? 우리 개미 투자들한테. 이런 대박의 왈렛도, 이런 웨어 왈렛도 지금 짧은 시간에는 1조, 2조 가깝게 샀는데, 나는 지금 하나 비트코인도 안 가졌는데, 내가 지금 망설인다고? No way. I'm keeping my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브라인 대표님의 money flow의 그 오차 파도, 오차 골드 색깔이 안에 있는 프렉토 1, 2, 3, 4, 5 오렌지가 그려질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쵸? 그리고 잠깐 XRP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XRP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어쩌면 SES가 다시 황설할 건데, 그런데 황설 날짜가 지금 10월 7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차트가. 그때 한 번, 한 두 달 전에 보여드렸는데, 차트가 변동이 있나? 차트는 지금 뭐라고 써있나?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는 지금 카운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엄청 많은 문의가 와가지고, 내가 이 차트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SES 케이스에서 다시는, 다시 또 얘기하는 거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얘기만 할게요. SES가 저번, 몇 달, 두 달 전에 졌어요. 그래서 XRP가 이겼어요. 쉽게,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그런데 SES가 황설할까 말까가 지금 딜레마. It's the question mark. 그래서 지금 10월 7일까지 황설을 안 하면 황설을 못해요, SES가.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황설할 가능성이 크다, SES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리는 것은, 그때는 이 전까지는 아주 차트가 미관적이었는데, 좀 보니까 차트가 좀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투 빨간색, 빨간색 아래, 지금 원투 원투로 가고 있지만, 이 원투 원투가 좀 크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나는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내가 이거 상승장에 올라갈 거니까, 내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게 아닐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내가 투자자들의 분석 도구는 무슨 얘길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 도구는, 지금 여기서 원투인데, 여기 안에 있는 카운트가 어떤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333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상승장이 생긴다면, 만약. 그래서 너무너무 뻔한 것은, 위에 있는 킬라브드를 건너줘야죠. 65센트, 66센트, 75센트. 이거를 건너주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원투 끝난 다음에 안에 있는 카운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투핑크가 여기 있죠? 433, 이렇게 433, 여기 431인데, 여기 차트랑 저기 차트랑 액션지가 틀리지만,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 트렁케이션 조금 안타깝지만, 이 633, 642. 그런데 어쨌든 5차 파도가, 좀 흔하진 않지만, 조금 트렁케이션을 해서, 끝날 때가 있어요. 4차는 너무 추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카운트가 괜찮아요. 더보 조정으로. 그러니까 2차 초록색은, 지금 내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초록색은 더보 조정으로 일어났고, 여기 외에 있는 ABC도 너무 괜찮아요. leading diagonal, B는 triangle, 쭉 내려오는 거는, 1, 2, 3, 4, 5, C. 그래서 지금, 여기 카운트도 괜찮아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 1, 2, 3, 4. 여기서 3 안에 있는 프랙터 이벤트. 1, 2, 3, 4, 5. 괜찮아요. triangle. 흔한 triangle, 내가 보러 가세요. triangle precedes the final motive wave. triangle가 있으면 하나 동행 파도가 남았다. 남아서 5차 남은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사진은 여기서, 이제 ABC가 필요하죠. AB, maybe C, 조금 밑에 내려왔다면 올라올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지금 프랙터 이벤트도 3에 3이고, 큰 카운트도 3에 3에 3. 만약, 만약, 여기 여기를 거친다면, 이것은 지금, 응?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3, 3, 3, 3, 3이, 모여있을 때, 상승장이 엄청 엄청 강하게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이 4시간 찰트도, 여기 있는 찰트가, 여기 카운트가 너무 명확해요. 1, 2, 3, 4, 5가 너무 명확히 그려져 있고,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려져 있고, 그게 원이 되고, 지금 ABC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ABC만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이 황소를 가면, 황소가 돼도, 응? 어떻게 됐든, 저는 여기서 볼 때는, 응? 여기서 이것만 지나준다면, 65센스, 74센스, 그리고 94센스만 지나가면, 여기서 어쩌면 파워풀한, XRP 랄리가 지금 생긴다고, 우리 투자자들의 분석 도구가, 지금 미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XRP 커버리지를, 내 구독 서비스에서, 좀 없애버렸죠. 왜냐하면, 카운트도 너무 힘들고, 거기에 있는, 펀너메토 뉴스도, 나의, 내 의견에는, 너무, 좀, 나의 분석을 서포트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해서는, 좀,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차트는, 아, 상승장이 100% 생겼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보인다. 프랙토 이벤트도, 어? 괜찮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10월 7일 바로 직전에, 황설을 하면, 또 여기서, 네 족 리액션이 있겠죠.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근데 그런, 그 XRP의, 그 키 레벨을 지나주면, 이게, 엄청 큰 상승작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투자의 분석 도구가,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분석으로 끝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게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이제 비트코인 카운트를, 아, 이제 라이브 설트로, 해주면서, 해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저는, 아, 이 데일리 사진에, 이렇게 이를 그려놨지만, 우리 이, 파동 이 카운트가, 엘리어 파동에서는, 이게 짧게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걱정되지만, 저는, 라일릭을 그려야 되잖아요. 요번에 내가, 아, 요번에 똑같이, 짧게 끝날 거다, 얘기는 하면, 저는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추측. 그쵸?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보고, 아, 이게 제대로 그려주려면, 좀 내려와야겠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내려오면, 한, 얼만큼 갈까? 나도 궁금해. 나도 얼만큼 갈까? 그러면, 우리는 되게, simply, fibonacci relationship을 써서, 어, 메시어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맨 처음으로는, 이제 트렌라인을 거요. 트렌라인을 내가, 지운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릴게요. 여기서 트렌라인에, parallel channel line을 해서, 골라서, parallel channel line을 그릴 때는, 항상, 끝 포인트를 많이 연결시킬 때, 제일 많이 연결시키다가 그거예요. 여기도 이제, 많이 이제, 다, 다서 연결이 되면, 트렌라인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건 좀 넘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딱 보면, 아, 여기서, 아, 이거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여기서 보면, lower channel line에, 지금까지 반등이 왔으니까, 아, 그러면 parallel channel line이, lower channel line에, 가서 반등이 오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럼 여기서 내가, Fibonacci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64739, 52530, 마이너스 시켜서, 곱하기 382, 그게 그, 맨 처음에 Fibonacci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6075 나왔어요. 그럼 좀 더 밑으로 가면, 다시 또 50Fibonacci가 계산하겠죠. 근데, again, 왜, 우리가, 어쩌면 짧게 끝날 수, 그 각오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알았어. 짧게 끝나? 그럼 짧게 나는 증거를 보여줘. 6만 5천 50을 건너줘. 6만 5천 50을 건너주면, 초안고가 완성됐다고,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 도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너무너무, 우리 브라인스 머니 플로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제자들, 고등학자자들, 너무너무, 그리고, 저의 분석을, 좀 많이 신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브로큰 코리안, 저의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좀 열심히 해서, 저 어느 정도, 한국말이 좀 늘었다고 봐요. 그래서, bottom line은, 너무너무, 우리 쇼를 사랑해 줬고, 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더, 많은, 여기서 이 오차파독을,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 사이트로 와서, 볼 수도 있고. So, again, thank you everybody, for supporting, cwcount.com, and 우리, 브라인스 머니 플로어, 언제나, 언제 다시,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브라인스 머니 플로어의, 브라인이었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